미친토익 최윤삼 아나나 강사입니다 명사 난 하나에요 여기가 풀렸네 6살 좋아하는 보이시죠 따라야지 스티어 빠르게 조심을 안녕요 토익은 미친토익 토익은 단기에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중요하겠죠 ELSE는 몇 점 ELSE는 몇 점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시험 전에 이틀 삼일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스스로 공부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꼭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의 스케줄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항상 꾸준함을 유지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최쌤은 토익 EL씨만 저 안쌤은 토익 R씨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전문 강사의 엄선된 컨텐츠와 학습 플랜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립니다 미친토익 인강은 600부터 900 인강까지 겹치는 이론 겹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목표 점수에 따라서 필요한 이론들과 문제를 제시할 건데요 별도의 문제풀이 없이 미친토익이 제시하는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인강은 영상만 보면 끝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미친토익은 다릅니다 매 강의마다 단어와 요점 정리된 자료뿐만 아니라 타 강의와는 다른 숙제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포인트 정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요점 정리만 잘 숙지하셔도 토익 점수 금방 오를 수 있다고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리스닝의 경우 속도별 음원 편집 영국 발음에 대한 훈련 이렇게 학습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꼼꼼한 해석 그리고 해설은 기본이죠 그리고도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1대1 미친관리 가능합니다 미친토익 인강은 점수 때별로 굉장히 많은 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본부터 실정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멘토 패스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컴팩트하고 빠르게 목표 점수를 달성하고 싶다면 미친토익 원고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600, 750, 850, 900 이 점수 때별로 모든 원고를 샌들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목표 점수 달성 가능합니다 출제 기간인 ETS에서 직접 제공한 문제를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친토익 ETS 강의도 있습니다 역시 ETS 교재의 장점은 실제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ETS 교재 강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토익 빠르게 효율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미친토익 에이 감사합니다.